영웅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취하고 4차 4차서서 42캐들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 막 피니와 제가 재미있게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너무 붓가는 것 같아 새해 막 피니에게 바란다 항상 결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40캐들 저희 40팬을 더 이렇게 한 통으로 모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다는 거예요. 빅스의 40팬을 또 만들고 저희는 또 열심히 하겠다니까. 새해. 새해는 건강해야 되고 더 튼튼해야지. 어, 튼튼해야지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새해는 저희 빅스는 담임해주신 빅스가 아주 성장하고 힘들고 와서 추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또 후에도 약간 빅스의 개개기 시험으로 좋은 말씀 많이 보여드려서 정말 진정한 대세도 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많이 받으세요. 잘합니다. 혹시 영원할 거예요. MC, MC 내가 안 돼, 안 돼. 막방입니다. 오늘 엄청 새로운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? 네, 빅스가 리믹스를 해왔습니다. 마지막 방송인데 막방을 위해서 저희가 또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. 네, 일단 1절이 많이 달라졌는데 색다른 모습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근데 정말 달라요. 1절이 일단 원래 피아노였는데 이제 스트링이랑 기타, 아쿠스틱으로 맞나요? 맞아요, 아쿠스틱. 1절이 좀 아쿠스틱 버전으로 되게 잔잔해졌어요. 그리고 2절 때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봐서 짠, 짜잔. 원래 우리 되게 잔잔해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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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감사합니다. 네, 1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고 완전히 다르고 2절은 거의 이제 랩하트 이후로 똑같으니까 반이 똑같네요, 딱. 반과 반이 다릅니다. 반이 똑같고 반이 다릅니다. 반전맨이었어요. 반전맨이었어요. 왜 맞잖아, 느려졌다가 앞으로 빨라지니까. 너무 안 좋아. 저희가 준비가 되면 바로 또 이제 찾아뵈서 쇼 챔피언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레디 되는 대로 네, 또 이제 레디. 네, 이제 또 이제 다른 또 멋진 걸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. 막방 안녕. 하나, 둘, 셋 하면 쇼 챔피언 하셨습니다. 왜? 그냥, 그냥, 그냥. 형 말 들어. 하나, 둘, 셋, 쇼 챔피언. 행복한 꿈 바꾸고 싶습니다. 네, 꿈이라면 빨리 깨셨으면 좋겠네요. 네? ㅋㅋㅋㅋ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서 바람을 받고 건너 기억해 또 뒤돌아 빨리 네가 서 있을까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봐 조금씩 Don't you give up, keep your chin up Keep your chin up and be happy